국민의힘이 단수 공천 후보자 12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여당 텃밭으로 불리는 경남과 경북 29개 지역 가운데 9곳만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역구는 경선이나 컷오프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 만큼 사실상 영남권 물갈이 수순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다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가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경북 지역 29곳 중 절반 이상인 19곳에선 경선을 치러야 하거나 일부는 컷오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관위는 인위적인 컷오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물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체율이 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교체가 진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구와 부산, 울산, 강원 지역을 마지막으로 닷새간의 공천 면접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내일 이 지역 단수 추천자를 포함해 경선 지역 등이 공개되면 컷오프를 포함한 전체 공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 출신 현역 이상민 의원과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은 오늘 각각 대전 유성을과 대전 동구의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기상캐스터